자 여러분들 한양대학교 2015학년도 1차 모의 논술 자연계 수리논술 해제를 좀 할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 잘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한양대 자연계열 수리논술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좀 하고 갈게 자 일단 여러분들 논술 전형의 변화가 있었어 물론 작년에 시험 보지 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변화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듣는 어떤 여러가지 정보들 그것들 중에 일부는요 작년께 그냥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정리를 좀 한다고 생각하자 자 일단 여러분들 일시가 바뀌었어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수능 이후에 수능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봤었거든 수능 이후 그 다음 주 즉 수능 이후에 봤던 시험이요 수능 이전으로 옮겨왔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연계열은요 9월 28일 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수능 이후였단 말이야 한양대는 수능 이후에 준비해도 된데 큰일 나 그 전에 시험 봐 그치 어쨌든 여러분들 일시가 바뀌었고요 아마 학교도 알 거야 여러분들 한양대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최저 등급 제한이 없다야 근데 최저 등급 제한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 면제 수능 점수를 요구하지 않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수능을 안 봐도 돼 안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날짜가 변한 것도 여러분들 얘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서둘러야 된다는 것도 있겠지 자 그리고 정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줄었어 물론 전체 정원을 놓고 본다면 작년 대비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야 물론 이 30% 감소는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고 입문계가 좀 더 감소했어 다행히도 그래서 자연계열도 여러분들 대략 그렇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한 25% 안팎 정도 약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금연은 25% 감소했으니까 학교 갈 가능성은 아니지 여러분들 그냥 감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우선 선발이 있었어 우선 선발은 뭐냐면 수능에 최저 등급을 조금 높게 해서 수능 잘 본 애들한테 기회를 먼저 주는 거야 그게 염들 60%였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최저 등급 상대적으로 낮았던 최저 등급을 가지고 좀 낮은 수능 최저 가지고 일반 선발이라고 해서 40% 정도밖에 안 뽑았어 그래서 우선 선발 자격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친구들 작년이었다면 그렇지 그런 친구들은 불리해진 거야 불리해진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황이 이렇게 변했어 그런데 그런데 우선 선발 작년 기준으로 우선 선발 기준에 만족할 정도로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은 조금 낮거나 아니면 수능을 그렇게 잘 보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유리해진 거지 더구나 수능 체제가 사라졌으니까 물론 여러분들 경쟁률 올라갈 거야 근데 경쟁률 올라가는 거 아주 겁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유미한 실력을 갖추고 나서 시험 보는 사람의 비율은요 올해나 작년이나 크게 차이 없다고 봐 그래서 그 비율은 아주 높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정원은 그래서 여러분들 25% 정도 감소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분의 3으로 줄어든 거야 그런데 한번 이렇게 따져보자고 내가 작년이었으면 수능 우선 선발 자격 조건을 만족 못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정원의 40%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런 게 사라졌어 이제 다 뭐야? 수능하고 상관없이 시험을 보고 거의 논술 실력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40%가 거의 100%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정원 정원은 우선 선발 기준 조건을 작년 기준이야 만족하지 못할 학생의 경우에는 못했을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 2.5배 늘어난 거야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2.5배면 2분의 5인가? 오케이 자 2분의 5 그럼 어떻게 돼? 8분의 15인가? 응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약 뭐야? 그치? 기회는요 2배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 기회는 어느 정도 자기가 수능수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전제에서 기회는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거야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감옥은 변화가 없습니다 수리논술만 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 감옥 자체는 변화 없다 자 근데 시간이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120분 대문항 2개의 120분이었는데 이게 줄었어 75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 짧아졌기 때문에 더 편한 거 아닌가요? 아마 여러분들 제한된 시간에 조금 빠르게 해결하는 것 자체도 능력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 및 유형에도 영향을 주는데 얘가 특히 난이도에 영향을 줘 지금 작년까지 작년까지 한양대의 수리논술의 난이도를 보면 한 요쯤이 된다고 치자고 작년까지의 난이도가 요정도다 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발표된 모의논술의 난이도는요 뚝 떨어졌어 자 이 계염들 올해 올해 모의논술의 난이도야 그런데 모의논술은 어디까지나 모의논술이야 실제 시험은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만 예년 대비 그 난이도를 오버할 것 같진 않아 수행 봤을 때는 아무리 경쟁력이 늘어나더라도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시험은 선생님 생각에는 요 중간 정도에서 실제 시험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이 중간 정도면요 어쨌든 난이도는 줄어든 거네요 그런데 시간이 거의 반으로 줄었어야 되더라 즉 보이는 난이도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언급한 건 뭐냐면 순수한 문제 자체의 난이도야 시간을 무시하고 그런데 시간까지도 고려한다면 난이도는 결코 낮아진 건 아니다야 그렇지만 염두리 모의논술을 보면 알겠지만 어? 그래도 못 풀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시간 안에 원하는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염두리 중요해 그 다음에 유형은 그 선생님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냐를 놓고 봤을 때 옛날을 하고 옛날이라고 해봐야 작년 이전이야 작년 포함해서 큰 변화는 없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나왔던 모의논술 1차 2차 선생님이 지금 찍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2차까지만 발표된 거야 1차 2차 모의논술 스타일하고 예전에 한양대 문제 스타일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큰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졌냐면 물론 이제 두 번의 모의논술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만 놓고 얘기하는 거야 조합 유형은 차이가 없지만 조합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물론 여기서 조합은 수학에서 말하는 조합이 조합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 조합이 아니라 예전에는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약간 중구 난방으로 어쩔 때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고 어쩔 때는 풀이형 형태로 막 나오고 이렇게 약간 중구 난방으로 나왔다면 2번 2번의 모의논술을 놓고 봤을 때 봤을 때 문제의 조합을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 것 같아 학교가 1번은 뭔가 증명 내지는 아 물론 꼭 증명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뭔가 증명이라든지 원리 개념 에 초점을 맞춘 이런 문제가 1번 문제에서 나오는 것 같고 2번 문제는 응용 문제 응용 내지는 활용 문제 정도로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간에 1차와 2차 모의논술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 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까지도 물론 나중에 보고 나서 이게 확실하다면 아마 이렇게 문제 자체는 증명원리 개념 위주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응용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뭔가 구하시오 형태의 문제 이렇게 하나씩 낼 가능성이 높다 정도만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유형이 예전에 없던 유형은 아니라는 얘기야 크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야 대신 예전에는 이렇게 조합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어쨌든 왜냐하면 학교가 변화를 준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렇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놓고 신경을 아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한양대 논술 전형의 변화를 작년하고 비춰서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한다면 논술 50에 학생부 50이거든 어? 그럼 학생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러진 않아 한양대는요 예전부터 학생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학교야 뭐 소위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부의 그 비율은요 그냥 진실은 그거야 교육부 제출용 그 다음에 대외 홍보용 그렇게 생각해야 돼 실질적인 반영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 선생님 봤을 때는 최소 최소 논술 반영률은요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80% 이상이야 내신이 뭐 7, 8, 9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무진장 낫지 않는 한은요 낫지 않는 한은 논술로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매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왔어 우리 학교 무순과에는 내신 6등급도 붙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부러 대놓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내신 때문에 괜히 한양대 원소되는 걸 주저하지 말라 한양대가 직접 얘기하는 거야 그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내신은 지난 거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학생부 어떻게 할 거야 지난 건데 그치 대신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소점을 맞춰야 돼 한양대를 보고 싶다면 시험 보고 싶다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양대 수연술 대비와 관련해서 짧게만 좀 얘기할게 그리고 바로 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면 경험자 경험자한테는요 딱히 딱히 뭐 이 대비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 왜냐하면 논술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논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만 얘기할게 짧게만 가끔 보면은 수능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결과 중심에 결과 중심에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논술은 결과의 비율보다는요 결과의 비율보다는 과정과 논리 그 과정에 대한 논리겠지 당연히 이게 더 중시대 이게 더 중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경험자들은 해제 강의를 들을 때도 해설 강의를 들을 때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좀 들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야 실제로도 그 다음에 경험자 무경험자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그 한양대 염들 지금 이 조합 중에서 특히 앞부분 증명원리 개념 이 조합은 염들이 잘 알고 있는 걸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특히 특히 염들 저 증명원리 개념 문제에서는요 질문 의도 물론 뭐 출제들하고 봐도 뭐 크게 차이는 없어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질문 의도하고 출제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원하는 학교가 원하는 답변을 못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차 모의 논술 문제 1에 문제 1 대문항 1에 1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거란 말이야 fx가 x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인데 맞나? 오케이 맞네 어쨌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나와 fx가 이거는 이제 염들 앞부분에 나오는 거고 뒷부분에는 x의 n제곱 이래 놓고 얘의 x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래 이때 염들이 결과 중심으로 가는 친구들은 어? 그럼 미분하면 되잖아 이 문제 왜 낸 거지? 이렇게 된다고 큰일 나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문항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는지를 모르면 모르면 너무 쉬운 문제고 출제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풀이로 갈 수가 있어 즉 이거는 어렵다 쉽다 하고 약간 다른 관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 의도와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서 파악해서 학교가 원하는 출제자가 원하는 원하는 과정과 논리와 그런 형태의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제시문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과 중심보다는 물론 이제 활용이나 여러분들 응용 문제는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풀면서 나오는 과정을 잘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이나 활용은 가정이 올바르고 적당히 표현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안 돼 답도 뭐 금방 나오고요 근데 아마 선생님 봤을 때는 오히려 일본에서 여러분들 변별력이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특징을 보이는 학교들도 있는데 지금은 한양대의 픽스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특히 모의 논술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증명원리 개념 문제는 좀 신경 써야 돼 출제우도나 질문우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막고트리고를 떠나서 완전히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그 한양대 논술 전형이 변화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또는 해설 강의를 들 때 어디에 주안점을 맞춰서 들어야 되는지 조금 여러분들 설명을 미리 한 거야 자 일단 정리하시고요 문제풀이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대신 여러분들 그 뭐 풀타임을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문제 정도는 읽고 좀 고민은 해와야 돼 해제가 해제로 멈추면 안 되더라 여기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디서 걸릴 수 있는지도 파악해 봐야 돼 파악해 봐야 돼 오케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대문항 1번 문제 1이라고 돼 있지 자 이거 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요 x의 n제곱 자 얘를 우리가 미분할 수 있다고 즉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n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n이 n이 자연수든 아니면 음의 정수까지 포함한 정수든 아니면 유리수든 아니면 실수든 여기까지지 그렇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복소지수는 안 배우니까 자 어쨌든 요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렇지 요런 거하고 상관없이 얘네들 미분을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제곱인 거 알고 있다니까 근데 1번 2번 3번 4번이 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의도를 모르면 즉 질문한 의도를 모르면 모르면요 이 문제는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풀면서 풀어가면서 물론 파악해도 좋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접근했다는 어느 정도 건드려봤다는 전제 하에서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면 일단 1번에서는 요게 안 맞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엉뚱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자 1번에서 소문항 1번에서는 뭘 묻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자연수 지수일 때 자연수 지수일 때 그냥 알고 있는 요거를 요거를 인수분해라는 걸 통해서 인수분해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해봐달라는 얘기야 실질적인 과정을 거쳐달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본 경험이 있어 해본 경험이 있어 물론 이제 고3 정도 되면 안 합니다 그렇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어느 책이나 얘네들 자연수 지수일 때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함수가 그렇게 나오는지 요 따위로 나오는지 해본 적이 있다고 그 과정이야 거의 그 과정인데 시키는 대로 x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을 이용해서 해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여러분들 2번하고 3번하고 둘 다 의도는 의도는요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유리수 지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자연수 지수를 앞에서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유리수 지수를 자연수 지수의 형태로 바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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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결과는 미리 예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결과는 이 미분을 아는 사람이면 절대 틀릴 일은 없어 결과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춰놔야 돼 혹시 내가 계산하다 실수하더라도 맞춰놔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의도야 의도야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 세트 문제 논술은요 세트성이 굉장히 강한 문제를 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문항이 그냥 별개 별개 별개가 아니라 소문항끼리 뭔가 흐름이 있고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다양한 풀이법이 사용될 수 있을 때 풀이법끼리 대비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트성 특징을 파악하는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 논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세트성이 있는 의미가 있는 문제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1번은 1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4번은 4번이 아니야 흐름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1번에서 자연수지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연수지수는 인정하겠다 이런 흐름이 사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2번 3번 내에서도 내에서도 문제풀이가 나눠집니다 나눠져 어떻게 나눠지느냐 2번 내에서도요 자 2번 내에서도 이렇게 뽑아낼까 자 2번 내에서도 유리수의 모양을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 n분의 n뿌라스 k n분의 n뿌라스 k 물론 여기서 n하고 k는 n은 자연수 k는 정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얘네들은 또 약수랑 아 양수랑 음수로 또 쪼개서 하게 쪼개서 하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수에 대해서 막 한 거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결합되냐면요 풀이 제약이 붙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이 제약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논술 문제의 많은 문제들은요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데 학교에서 보고 싶은 풀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풀이 제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풀이 제약을 어기는 건요 거의 점수 안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한양대 문제 대문항 1번은 어떤 식으로 풀이 제약을 하고 있냐면 제시문을 통해서 하고 있어 제시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제시문 보면요 가제시문은 나머지 정리의 일종인 나머지가 0일 때 인수정리지 인수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뭔가 1번 같은 걸 풀게 하고 있어 어쨌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가나 다를 이용하래 가는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인수정리 그치 그 다음에 나는 뭐야 합성함수의 미군법 다는 곱함수의 미군법입니다 그래서 요 2번에서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양수 음수 근데 어떤 풀이 제약을 두고 있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 보면서 이거는 강하게 눈치를 채야 돼 그냥 가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가에서는 인수정리 그 다음에 나에서는 염들 합성함수 다에서는 곱함수 오케이 그리고 염들 이 문제가 왜 물음표가 붙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모른 척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헷갈려 그리고 하나의 유형으로서 이건 자리가 잡힌 거야 실제로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알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알고 있어 근데 모른 척하고 그 과정을 밟아가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세트성이 되면서 특히 앞부분의 풀이를 활용은 하되 활용은 하되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마음껏 쓰지는 못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유리수 지수이긴 한데 얘는 약간 다른 방법을 쓰게 하고 있어 그래서 합성함수까지는 써도 돼 근데 이제 곱함수의 미분이 아니라 곱함수의 미분이 아니라 라제시문에서 염들 이에 LNC가 우리 C가 되잖아 그치 요거 활용해서 문제 풀게 하고 있어 요거 활용해서 자 그리고 4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얘네들을요 이 방법론을 너가 2번 3번에서 이제 연습했지 이제 실수에 대해서 또는 유리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즉 즉 4번도 문제가 둘로 나눠지는 거야 4번도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냐면 일단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한 거야 2번 3번에서 그래서 이거는 2번 3번에서 했던 걸 종합해달라는 얘기야 대신 2번 3번에서는 노골적으로 유리수라고 써있지 않거든 안크든 그래서 종합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수에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수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줘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당연한 걸 질문해서 어떤 의도인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의도가 파악이 안 되면 도대체 왜 이런 얘기 N 플러스 K가 0 이상일 때 N 플러스 K가 음수일 때 왜 나눠야 되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즉 전반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묻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만지에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 물론 약간 러프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얼마만큼 눈치챘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야 이것도 여러분들 실력이야 문제의 상황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파악하는 거 이것도 실력입니다 수리논수에서는 이것도 요구해 수능보다 좀 심하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파악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자 자연수의 N과 실수의 E에 대해서 PX를 소문화 1번입니다 자 PX를 X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 일할 때 PX가 X 마이너스 A QX인 당시 QX가 존재함을 설명하고 이 부분이 참 애매해 애매해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야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QX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부편적으로 바로 가도 되느냐 바로 가도 되느냐 아니면 얘도 뭔가 막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건지 애매하지 그치 설명이니까 그냥 바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논술에서 설명이란 말을요 유도하시오 증명하시오 해서 말이 되잖아 그럼 유도나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설명하면 안 돼 오케이 자 물론 염들이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뭐 뻔해 이렇게 되겠지 X 마이너스 A 자 X에 M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A X에 M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A의 제곱 X에 M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중간 생략 플러스 A M 마이너스 1제곱 하고 끝나겠지 여기는 여러분들 X에 0제곱이니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몇 개야 요거 요거 항의 개수도 중요하니까 그렇지 N개입니다 조심해 왜냐하면 X에 M 마이너스 1제곱 부터 X에 0제곱까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거는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문제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내가 오늘도 파악해 놓고 없을 때는 그냥 바로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든다면요 조금 짧은 해결책 팁을 드리겠습니다 팁은 좀 있다 좀 있다 드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QX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지 그치 그냥 인수분해 통해서 좀 뭔가 약하지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요걸로 가는 게 좋아 학교 답안 너무 믿지마 굉장히 러프하게 만든 답안이야 어쨌든 이를 이용하여 다항함수 다항함수 FX EQUAL X에 N제곱에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자 미분을 모르는데 아 미분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또는 모르는 채 하고 미분계수를 구하라 항상 정의로 돌아오고 싶으시오 정의로 왜 여러분들 원래 X EQUAL A에서 미분계수 구하는 거 어떻게 리미트 오케이 F'A 뭐 이거는 없는데 어차피 이 기호는 약속이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X-A분에 FX-FA가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될 때요 X-A분에 X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이지 아 그래서 물어봤구나 즉 1번 안에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냥 갖다 쓰지 말고 요거 한번 얘기하고 갖다 쓰라는 얘기겠지 어쨌든 어쨌든 우리 뻔뻔히 알았으니까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뭐가 나와야 돼 X가 A로 할 때 약분 되고요 그치 Q X가 남겠지 뭐 구태호 기호를 그대로 쓴다면 자 그리고 거기다 A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A의 N마이너스 1제곱 A의 N마이너스 1제곱 A의 N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개수가 중요했던 거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뭘 원하는지가 문제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요 N 곱하기 A의 N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1번은 쉬워 그치 그리고 잘 봐봐 다시 한번 논술의 세트성의 특징이다 1, 2, 3, 4 이렇게 나왔을 때 혹시 내가 필요하면요 앞에 거에서 나온 결과나 과정은 그치 안다고 전제해도 되는 거야 앞에 거에서 나온 거 오케이 뒤에 거는요 뒤에 거를 발상에 도움이 되는 건 괜찮아 문제 파악을 위해서 뒷문제까지 읽어보니까 아 이 문제의 의도가 이거구나 그거 발상에 도움이 되는 건 괜찮아 근데 원래 답안지에 1번을 풀면서 2번이나 3번을 언급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마치 드라마 1편 보는데 2편 3편에서 나올 거잖아 아 이런 얘기 언급하는 거랑 똑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그치 자 그래서 님들 일단은 어때 학교에서 원하는 흐름은 파악을 한 거지 그치 1번에서 원하는 게 아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구나 그치 해달라는 얘기구나 자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지금 가를 이용하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 그치 노골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PA가 0이면 PA가 0이면 지금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여기다 실제로 A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 가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QX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QX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도 되긴 되는데 뭔가 약할 것 같으면요 자 여러분들 봐봐 보편적인 N에 대해서 얘 정말 얘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될까 힌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맞아야 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맞아야 돼 뭘까 그치 수학적 기난법 그래서 샘 봤을 때는요 여기서는 수학적 기난법을 쓰는 게 맞아 정말 써야 돼요?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틀려 보통 수학적 기난법은요 개가 핵심일 때는 그 수학적 기난법을 보이는 게 핵심일 경우에는 정말 보여줘야 돼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쇼를 해야 됩니다 수학적 기난법을 정말 N이 1일 때 맞다 N이 K일 때 맞다는 전제에서 N이 K 플러스일 때도 맞다 이걸 보여야 돼 정말 쇼를 해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핵심이 아니야 핵심이 아니야 핵심까지는 아닌 것 같아 수학적 기난법으로 보이는 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문제는 이거 말고도 지금 바빠 또는 또는 내가 시험을 보는데 문제 전체적인 분석 파악 왜 답안 작성은 좀 있다라는 거니까 문제를 여러분들 대문항 위주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놓고 해야 돼 답안 작성은 근데 푸는데 2번 3번 4번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별로 없어 저걸 수학적 기난법까지 보이는 건 좀 오본 것 같아 시간 관계상 즉 시간도 영향을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왜 논술은요 만점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야 중요한 건 토탈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그때는요 요령이 뭐냐면 그래서 선생님이 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령이 뭐냐면 언급만 하고 가는 거야 언급만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언급만이라도 하는 건 달라 어떻게 언급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단은 인수분해 어 뭐야 그 가제심은에 의해서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되잖아 그러면 얘는 분명히 x-a로 x-a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치? 그래서 qx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성립한다 끝 언급만 한다는 게 그런 뜻이야 즉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성립한다 기납법에 의해서 또는 뭐 여러분들 서술상에 기납법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쓰고 가는 거지 성립함으로 이렇게 쓰고 가는 거 이거 요령이야 왜? 만약에 여러분들 봐봐 알고 봤더니 이 문제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정말 보였어야 되는 문제야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안 보였어 당연히 그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였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거의 0점일 거야 부분 점수로 있겠지 그치? 그런데 본인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이진 않고 이렇게 언급만 하고 갔어 그러면 채점자가 어떻게 느낄까? 아 얘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유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노골적으로 묻지 않았으니까 자기 딴에는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갔구나 무슨 만지에 가시죠 부분 감점 또는 부분 점수를 받는 거야 요거 이 십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점수가 달라집니다 무슨 만지에 가지?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였다고 쳐보자 그분 뭐야? 어? 적절하게 얘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네? 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보일 필요까지도 없는 거고 무슨 만지에 가시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제일 안 좋은 건 뭘까? 제일 안 좋은 건 그치? 제일 안 좋은 건 그냥 넘어 언급 없이 언급도 없이 넘어가는 거지 언급도 없이 넘어가는 거야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지 그치? 그치? 만약에 스님이라면 스님이라면 스님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안 볼 것 같아 왜냐면 시간이 없어 바빠 75분인데 대문항 두 개 풀어야 되는데 그치? 일곱 여덟 개의 소문항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만지에 가시죠? 그래서 샘이라면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알아놔이더라 이거 알아놓으십시오 이것도 요령입니다 나쁜 요령을 가르쳐준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대신 본인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정말 보일 줄 알아야 된다 왜? 원래 수리논술을 내는 교수님들은요 수학적 기납법을 굉장히 좋아해 굉장히 좋아해 잊지 마시고 수학의 샘들 1번은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의 결과는 무슨 얘기냐면 어디 갔나 1번의 결과는 결국 뭐야? 이 과정 자체도 여러분들 1번에서 얻어온 그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야? 자연수에 대해서 그치?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쓸 수 있겠죠 따라는 거야 언제? 도함수를 구한 게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도함수와 미분계수 우리가 수능 풀 때는 별로 큰 그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미분함수에 미분계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디테일하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 문제에서 잘 보면 알겠지만 다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나오지 도함수 구하라고 나오지 않고 있다고 조금 차이가 나 조심해 자 선생님들 1번 정리합시다 자 선생님들 1번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학교는 이제 그걸 어떻게 피해갔냐면 수학적 개납법 사실 보편적인 방법인데 학교는 이렇게 피해갔어 자 가제심문을 잘 보면 어쨌든 간에 다항식 PX 다항식이야 다항식 PX에다가 PA가 0이면 X-A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QX가 다항식으로 존재한다 라는 보장이 가제심문에 들어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QX가 다항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X 상수항 그 다음에 X의 1창 2창 3창 얘네들한테 개수들이 개수들이 곱해져 있으면서 그들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개수비교를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간 거지 물론 실제로 개수비교는 하지 않았어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요령껏 요령껏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학교의 풀의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지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수비교를 통해서 가제심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하나 구해가는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그치 보편적으로 자연수 N에 대해서 맞다라는 거 보이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보시면요 자연수 A 아 양수 A 그 다음에 자연수 N 정수 K 자 요기에 대해서 함수 HX HX를 보니까 X에 N분의 N 플러스 K 제곱근 근데 여러분들 봐봐 자연수 자연수 정수야 음의 정수일 수도 있어 그치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X이퀄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달래 미분계수를 구해달래 자 그리고 힌트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리 제약이면서 힌트인데 M 플러스 K가 0 이상일 때와 M 플러스 K가 0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오히려 1번의 결과 즉 우리가 자연수 지수일 땐 할 수 있어 이제 미분계수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제시문 가는 1번이라고 봐도 크게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제시문 나 합성함수 미분법 제시문 다 곱함수의 미분법 어쨌든 알고 있는 건 우리 뭐밖에 없어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미분법하고 곱함수의 미분법은 일종의 그냥 미분 기법이야 기법이야 그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오히려 여러분들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수 지수만 된다 지금 자연수 지수만 된다 근데 힌트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나와 있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구나 이것도 힌트야 힌트야 이것도 왜 어쨌든 이 부분이 0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자연수란 뜻이야 물론 0이 포함되긴 하지만 얘는 음의 정수란 뜻이잖아 음의 정수란 뜻이잖아 그치 일단 여기에 초점을 먼저 맞추자고 일단 그리고 자연수 정수 자연수 일때만 자연수 지수 일때만 그런데 얘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 유리수 지수야 어떻게 할 거야 힌트 합성함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하나 도입하자고 도입합시다 그래서 GX같은 거 하나 도입하자고 함수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GX를 X에 이걸 없애려면 방법이 없잖아 이걸 없애야 되잖아 그치 X에 N제곱 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봐봐 HX를 안에다 넣을까 그러면 G H X는요 뭐가 됩니까 자 HX를 여기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근데요 지수법칙은 안다라고 전제를 그치 지수법칙은 미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잘 생각해봐 헷갈리면 안 돼 지수법칙은 보니까 안다라고 전제하는 것 같아 즉 지금 유리수 지수랑 실수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미분을 하는 거 미분해서 도함수를 공식처럼 외워서 구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 고등학교 수학은 안다라고 전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수 지수의 어떤 지수의 성질 공식들 이런 건 다 안다라고 전제를 깔아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어쨌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에 M뿌라스 K가 되고요 자 제한 붙일까 M뿌라스 K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제한합시다 답안제는 박스같은 넣어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도함수를 구하면 안 돼 여러분들 낮에시면 잘 봐봐 GX 이퀄 X 이퀄 F A 에서 미분 가능하고 어쩌저쩌고 할 때 함수 GFX X 이퀄 A 에서 미분계수는 G' F A 무슨 말인지 가지 그렇지 벌써 A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네 X 이퀄 A 에서 미분계수는 어떻게 돼 자 얘는 공식대로야 낮의 신문에 의해서 낮의 신문에 의해서 알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낮의 신문을 자꾸 활용한 단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 오케이 제시문이 나왔을 땐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래서 그래서 G' H'A'다 그 다음에 곱하기 H'A'야 오케이 선생님 근데요 이거 못하잖아요 H' 이걸로 정리하는 거지 이걸로 정리하는 거지 얘는 할 수 있지 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G' G' G'은요 아까 했잖아 아까 했잖아 우리 X의 1번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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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HA를 집어넣으면 돼 HA를 그러면은 N 곱하기 HA 그 다음에 거기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것도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HA는 어떻게 하면 되니 HA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N 곱하기 자 A의 M분의 M뿌라스 K 이렇게 되겠지 이건 대입이야 미분한 게 아니라 대입이야 그치 어쨌든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 빼먹을 뻔했네 N 마이너스 1 그치 이거 안 할 뻔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염들 봐봐 0 이상이야 그치 0 이상이야 그래서 염들 그 원래는 0일 때는 따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0일 때는 여러분들 이게 상수항이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자연수일 때 N 플러스 K가 0 이상 또는 2 이상일 때라고 하고 N 플러스 K가 0일 때는 따로 같이 해도 돼 근데 그냥 같이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 자 그럼 어쨌든 얘도 봐봐 여러분들 그냥 하면 되는 거야 N 플러스 K 왜 앞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했으니까 1번에서 자 N 플러스 K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A를 미리 넣어줘야 돼 X를 남기면 안 된다 지금 봐봐 선생님 여기 X 남기는 거 안 쓰고 있어 나라면 X 중간에 이거 푸는데 중간에 X를 남기잖아 감점 스윙이라면 감점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봐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K에 마이너스 1 됐네 됐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H 프라임 A는요 자 어떻게 되니 N 플러스 K 곱하기 그 다음에 위에는요 A의 N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고요 밑에는 G 프라임 H A 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N 플러스 K 해주고 자 여기 여러분들 밑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돼 밑으로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그치 들어가면 되니까 N이 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 A 차수 A의 차수 보면 N 플러스 K 마이너스 1 하고 요거 어떻게 하면 돼 빼기로 정리하면 되지 그치 지수법칙은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빼기 N분의 N 플러스 K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지 응 대신 요거 정리만 우리가 좀 따로 합시다 정리만 여기다 한쪽에다 하자 왜냐면 여러분들 바로 써도 돼 사측연산 한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 아니야 물론 결과만 쓰면 안 되겠지 그치 가정은 보여주긴 줘야지 근데 사측연산 같은 계산들은 그렇게 너무 자세히 보여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자 이거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샘 봤을 때는 요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를 분류하는 거지 N분의 N 플러스 K 곱하기 N 빼기 N 플러스 K 곱하기 1 이렇게 N 마이너스 1로 분류한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약분되잖아 그치 약분되서 요 뒷부분이요 N 플러스 K 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N분의 N 플러스 K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요 부분만 지금 샘이 쓴 거야 요 부분만 그래서 이거를 여기로 가져다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빼기니까 요 N 플러스 K는 얘랑 지워지고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N분의 N 플러스 K 곱하기 A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N분의 N 플러스 K 그 다음에 빼기 1 어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헷갈리는 사람은 헷갈리는 사람은 잘 생각해봐 요거를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거 실제 왜? 우리가 모른 척하는 거지 이거 미군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래서 H 프라임 이거 답안지 있으면 안 돼 프라임 X는요 박스 요거 박스 그대로 나오고 X에 박스 마이너스 1이잖아 N분의 N 플러스 K가 박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봐봐 앞에 나왔지 그치? 박스 빼기 맞잖아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N 플러스 K가 0인 거는요 상수항이기 때문에 미분해도 사라지거든 그런 염들 염들 몫으로 남겨놓을게 근데 안 써도 크게 제한은 없을 것 같긴 해 대신 할 사람은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 플러스 K가 음수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슬픈 움직였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생각해봐 자연수만 된다니까 앞에꺼 요거 그건 아니야 그건 분위기상 아니야 앞에꺼라 하지만 요걸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자연수로 바꿔주는 방법 없나? 있지 M 플러스 K를요 마이너스 M이라고 놓으면 M은 뭐가 돼? 양수가 되잖아 인 인정수 다른 말로 하면 자연수 그치 이렇게 되잖아 그래 놓고 똑같아 똑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 GX는요 마찬가지로 X의 N제곱이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문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HX가 X의 M분의 마이너스 M으로 바뀌는 거야 대신 마이너스 M은 뭐야? 마이너스 M은 M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음수이긴 하지만 M은 자연수야 M은 자연수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집어넣어 보자고 G에다가 HX를 정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X에 뭐가 되니?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M제곱이 되네 선생님 이거는 못 풀잖아요 어차피 음수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지수법칙은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얘를 넘기면 그래서 곱함수가 나온 거야 여기서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좀 해도 돼 자 어쨌든 그래서 X에 M제곱 곱하기 GHX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게 뭐라고? 1 그 다음에 이제 얘의 미분 개수를 하는데 보니까 곱함수 합성함수 다 쓰이겠지 그래서 다 나 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0차 0차 차수가 0차인 거 상수함 그렇지 그거는 미분할 수 있다고 전제가 된 것 같지 보니까 자 어쨌든 얘 미분하면요 얘부터 미분하자 얘 어차피 M은 이제 자연수가 됐으니까 얘부터 미분하면 M제곱 아 M 곱하기 조심해 X를 쓰면 안 돼 A에 M-1제곱 곱하기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야 빨리 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A에 M제곱 곱하기 얘 미분한 거 G' HA다 그 다음에 곱하기 H'A야 그 다음에 그게 0이라고 그 다음에 뭘로 정리하는 거야 목적은 그렇지 얘로 정리하는 거야 목적이 뭔지 놓치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해볼까 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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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그냥 A 집어넣는 거야 A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건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요 M 곱하기 A에 M-1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집어넣는 거니까 곱하기 A에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야 A에 M 그 다음에 자 요거 기억나야 돼 기억 안 남았는데 G G는 여러분들 미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N 곱하기 원래 X에 M-1제곱 이잖아 근데 뭘 써야 돼 HL을 써야 돼 그래서 HA에 요거에 M-1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HA를 집어넣은 게 뭐라고 HA HA 그래서 요거는 공간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가정 생략할게 A에 마이너스 M분의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H'A 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 예로 자 일단 요거 여러분들 묶을 수 있는 거 묶자 요거는 지수법칙 알고 있으면 M 곱하기 A에 마이너스 1제곱 A분의 2라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N 뽑아내면 N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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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야 돼 A에 지울 거야 마이너스 M분의 M 곱하기 M-1 거기다가 더하기 M 자 헷갈리면 안 돼 지수만 지금 볼 거야 자 더하기 M은 어떻게 하면 될까 M분의 N M 자 다시 묶으면 묶으면 들어갈 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들어가면 되지 N M 근데 NM은 뭐가 돼 A에 마이너스 M분의 NM 사라지지 그치 사라지고 남는 건 마이너스 M만 남네 지금 뭐야 N분의 M만 남아 그래서 되게 복잡하지만 A에 M분의 N분의 A에 N분의 M만 남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H'A 이퀄 0 이렇게 되네 됐지 됐지 그래서 이제 얘로 정리를 하자고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 의도 파악했다면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치 사실 핵심은 거의 앞부분에 있는 거지 넘기면 마이너스 M 곱하기 A분의 1 이 되겠지 그치 얘가 그 다음에 얘는 뒤로 넘어가면 넘어가면 나누기로 가겠지 그래서 곱하기 N M분의 1 M분의 1로 쓰고 얘도 그냥 지수법칙 뻔이 아니까 A에 마이너스 N분의 M제곱으로 쓰자고 얘도 그냥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겠다 그치 A에 마이너스 1제곱 하면 하면 봐봐 봐봐 자 마이너스 N분의 M 곱하기 A에 마이너스 N분의 M 마이너스 1이야 감 잡았니 왜 마이너스 M은 M뿌러스 K야 지금 마이너스 M은 M뿌러스 K야 그래서 N분의 M뿌러스 K 곱하기 A에 마이너스 M이다 자 M분의 M뿌러스 K 마이너스 1이야 박스 개념으로 보면 그치 맞지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중간에 실수한 거야 무조건 맞춰내야 돼 우리가 결과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 좀 해봐야 되겠지 그치 일단 잘 봐봐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문제의 의도라든지 보여야 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 그치 처음에 잘못 파악한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야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나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냥 여러분들 막 미분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눈치채면 물론 문제를 눈치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GX같은 걸 도입을 잘해야 되겠지 노도에 맞게 근데 문제를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원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요 완전히 엉뚱한 풀이가 나올 거야 자 2번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3번 보면 3번은 양수 C에 대해서 자 양수 C에 대해서 여러분들 C가 사실 거꾸로 좀 인식하는 게 좋아 C를 보고 여러분들이 E에 LNC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이거 이용해 달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돼 이건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학교가 좀 더 힌트를 줘야 되지 않았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X에 N제곱에 대해서는 지금 함부로 미분을 못한다고 해놓고 해놓고 LNX는 미분 LNX나 아니면 E의 X제곱은 미분을 할 수 있다고 또 전제를 했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 생각보다 생각보다 출제 의도가 굉장히 뭐랄까 디테일해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는 모의 논술이라서 그래요 실제 시험이라면 얘네들 미분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줘야 돼 아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요 미분하고 요 미분하고 어느 게 더 고차원적이니 얘네들이 더 고차원적이잖아 근데 얘는 못한다고 지금 출제 의도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전제를 하고 얘는 미분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한 거야 지금 그 정도는 이해를 하자 어떻게 뭐 학교에 따질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어쨌든 간에 문제를요 똘똘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얘기야 물론 그 파악이 이제 수학과 관련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hx 자 hx는요 x에 m분의 m뿔라스 k 제곱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2에 이거 전체를 여러분들 다 올리면 돼 어떻게 ln x에 m분의 m뿔라스 k 이렇게 근데 잠깐만 지수 안에 아 ln 안에 지수가 있잖아 앞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요 e에 m분의 m뿔라스 k 곱하기 ln 그 다음에 x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얘를 미분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대신 미분한다고 쓰면 안 돼 미분계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치 선생님 그리고 이것도요 이거 그냥 해도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이지 합성함수의 미분이지 그치 왜 왜냐 봐봐 2에 x 이 x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m분의 m뿔라스 k ln x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h'x가 아니다 h'a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치 h'a는 자 일단은 요거 여러분들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일단은 그대로 쓰지 그래서 e에 e에 m분의 m뿔라스 k 그 다음에 ln a다 헷갈리면 안 된다 어 일단 a를 집어넣어야 돼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미분은 하지만 도함수를 쓰지 않고 바로 a를 대입하는 형태네요 그치 그게 의도니까 그 다음에 얘도 합성함수니까 뭐야 그치 요 안에 거 사실은 안에 거라고 생각했을 땐 ln x라고 잠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 놓고 걔를 미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걔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a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생각할 때는 x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럼 여러분들 미분하면 그냥 m분의 m뿔라스 k 그 다음에 ln x 미분하면 뭐야 x분의 1이잖아 a분의 1 이렇게 갔어야지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지 자 e에 m분의 m뿔라스 k 어 얘 다시 올리자 왜 원상복귀 시켜야지 얘는 하나의 그 뭐야 중간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원상복귀 시키면요 일단 ln a에 m분의 m뿔라스 k 곱하기 m분의 m뿔라스 k 곱하기 a에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자 얘 뭐가 돼 다시 또 바깥치기 하면 되지 그래서 a에 m분의 m뿔라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m분의 m뿔라스 k 비록 비록 순서는 왜 h로 보이니 자 비록 여러분들 순서는 바뀌긴 했지만 똑같은 결과잖아 그치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봐봐 가 이용됐지 뭐 자연수지수일 때는 할 수 있다 그게 가였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합성함수 이용됐지 세 번째 라 라제시문 이용됐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의 고비는 2번이야 2번이야 2번만 잘 해석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 제시문과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가 나한테 어떤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이제 보인다 그걸 결정하는게 거의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번까지 정리했고 4번도 바로 갑시다 자 양수 a와 유리수 r에 대해서 hx가 hx가 x의 r제곱 형태의 어 함수에 대해서 x이퀄 a에서 a에서 이제 미분계속 구하는 방법을 위의 결과에 위의 결과에 간죠 위의 결과니까 2, 3번 다 얘기하는 거야 왜 대신 여러분들 어 그냥 2, 3번에서 유리수 지수 한 거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어쨌든 노골적으로 유리수 지수 한 말은 한 적이 없잖아 그치 연결을 시켜주길 바라는 거야 어쨌든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얘기고요 설명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콤마 이후에 양수 a와 유리수가 아닌 실수 r에 대해서도 x이퀄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지 위의 결과에 간점에서 설명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리수라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다가 논술 문제 같은 거 풀다가 유리수가 나오면 결국은 뭐야 유리수는 그치 p분의 q 물론 pq는 서로소인 정수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또는 이렇게 해도 돼 p는 양수 q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괜찮지 선생님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 그것 때문이지 m분의 m뿌라스 아까 k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2번하고 3번에서 둘 다야 2번 3번에서 3번에서 우리가 n을 p라고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n뿌라스 k를 q라고 놓으면 q라고 놓으면 결국 뭐야 그치 유리수다 유리수다야 그치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다 그치 유리수 지수에 의해서 유리수 지수에서는 2번과 3번 둘 다 해당됩니다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되는 거야 어쨌든 h'a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r 곱하기 a의 r-1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만 해주면 돼 즉 연결고리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연결고리는 그치 이 형태와 이 형태 물론 지금 이거 n분의 q라고 쓰면 안 돼요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지 즉 2번 3번을 너가 뭘 한 건지 종합해줘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실수 지수야 r이 실수일 때 자 여러분들 실수는요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야 자 여러분들 무리수는요 다루기 되게 불편한 수야 왜 다루기 불편하냐면 유리수는 형태가 있잖아 그치 정수분의 정수라는 무리수는 형태가 없어 형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리수가 아닌 수가 무리수거든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정수분의 정수 또는 자연수분의 또는 자연수분의 정수라고 해도 괜찮아 왜 이 문제는 우리가 2번에서 그렇게 풀었으니까 자연수분의 정수 형태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특히 무리수 부분에서 실수에는 유리수가 있으니까 유리수는 돼 문제는 무리수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요 2번 방법은 되지 않는다야 그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야 하지만 3번은 3번은 될 것 같은데 3번은 자 여러분들 왜냐면 3번은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hx가 x의 r제곱이지 그치 자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 e의 ln x의 r제곱이야 그러면 e의 rlnx야 아까 뭐가 차일까나 그치 대신 가정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h'a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e의 x제곱을 하나에 함수라고 보면 함수라고 보면 e의 rlna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거 합성함수니까 미분한다고 가정하면 r 곱하기 x분의 1인데 a를 집어넣으니까 a분의 1 요게 그치 그 안에 거 얘 미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다시 원상태로 돌려 그럼 뭐가 되니 a의 r제곱 곱하기 r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해서 r 곱하기 a의 r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그치 3번 방법은 된다 야 방법은 그치 가능하다 실수일 때도 3번 방법이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이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같이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가능 불가능을 수학적으로 따져달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야 일단 문제를 눈치챌 수 있느냐야 문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문제 1이 시간이 더 걸려 문제 2는 시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5분을 정말 35, 35 혹시 모르는 검토용 5분 그렇게 딱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문제 보고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너무 시간은 첫 번째 대문항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여러분들 잘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토탈 점수가 높은 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대문항 1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뭐 배점은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대문항 2번은 꽤 어렵진 않습니다 어쨌든 1번 잘 정리해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똑같은 의도를 품고 있는 문제는 나오는 게 가능해 그리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쨌든 한양대가 낼 수 있는 문제의 스타일을 봤어 잘 정리해야 되겠지 그치 이 문제의 풀이가 뭐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그치 결국 의도가 뭐냐 그리고 이런 식의 질문은 원래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야 뭔가를 알고는 있지만 모른다고 일부를 모른다고 전제하고 너가 그 가정을 제한된 방법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지 묻는 형태의 문제 심화 개념 원리에서 많이 다루는 형태거든 잘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대문항 1번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2번 보시면요 쌤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모이는 수이기 때문에 낮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2번 때문이지 1번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자 여러분들 문제 2번 보면요 하나씩 넓은 초원이 있는데 이 초원 위에 10km 거리를 두고 A마을과 B마을이 있대 대문항 2야 자 그래서 10km 거리를 두고요 자 A마을 B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A마을을 출발하여 B마을로 가는 도중에 초원에 한 곳에 보물을 숨겼다고 하는데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그 장애물 피해 아니라고 움직임의 제한을 받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자 이 사람이 이동하는 속력은 시속 5km야 시속 5km야 자 근데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지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갈 수 있는 거리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시간이 여러분들 7시간으로 나오고 속력은 5니까 OT라고 봐야 되고 T가 2초가인 이유 1번에서 2초가인 이유는 뭐야 여기가 10km인데 도달은 할 수 있어야지 그치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또한 보물을 숨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고 가정하자 보물을 툭 던지고 오나 보지 그치 답안지에 그런 거 쓰지 마 쓰면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소문항 1번 보시면요 이 사람이 B마을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T시간 대신 T는 2초가입니다 왜냐하면 T가 2면 어떻게 돼? 가기에도 바빠 그치 어쨌든 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가 지역의 모양은 그럼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대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타원인 거죠 우리가 다 알아 그치 근데 답은 타원의 경계가 아니라 타원의 경계와 경계와 그 내부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그 갈 수 있는 가장 먼 형태를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와야 된다고 그치 그래야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뭐야 최대 좀 애매하긴 해 근데 최대 경계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 움직이면 이럴 수도 있어 가다가 가다가 어? 하고서 오다가 다시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갈 수 있나 없나 못 가 못 가 왜? 갈 수 있는 거리가 OT라고 아예 제한되어 있잖아 그치 OT라고 아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들 여기서는 갔다가 뭐 이렇게 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즉 타원인 건 맞아 근데 타원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문제가 쉬울 때는 여러분들 그런 표현 일부 잘못한 거 가지고 오히려 그게 변별력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최대 영역을 따져보면 그치 따져보면 얘네들이 꺾이기 전까지 꺾이기 전까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 이 합이 어떻게 된다? 그치 OT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갈 수 있는 최대 경계는 하고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면 그림을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렇지만 어때 금방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노란색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럴 수도 있잖아 가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자기 마음이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타원을 얘기하고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 경계와 내부 전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것만 좀 조심하자고 대신 이왕이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금방 얘기했어 갈 수 있는 경계의 가장 한계 하나 경계에 갈 수 있는 경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 한계는 어떻게 된다? 그치 A와 B를 초점으로 하고 두 초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가 OT인 OT인 그런 타원이 타원이 생기고 뭐가 갈 수 있는 그 한계가 그리고 그 내부가 경계와 그 타원과 그 내부가 전부 가능하다 식으로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이 2번 보자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어버려 해봅시다 2번 보시면요 이 사람이 B마을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T시간일 때 보물이 승계져 있을 가능성 있는 지역의 넓이를 AT라고 하자 근데 이거는 사실 좀 고민이 돼 고민이 돼 왜 고민이 되냐면 여러분들 봐봐 3번이 4시간이라고 돼 있어 4시간 4시간 걸린대 그러면 3번 여러분들 봐봐 4시간이면 5 곱하기 4니까 갈 수 있는 거리가 20km라고 제한이 된단 말이야 어디서 3번에서 근데 내가 2번에서 정말 이거를 제대로 풀면 제대로 풀면 오히려 2번이 보편적인 풀이가 되고요 3번은 예시가 돼 사실 논술 문제는 그렇게 안 내거든 오히려 앞부분에서의 예시로 여러분들 몸풀게 하고요 뒤에 가서 보편적인 풀을 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은 정확하게 AT를 구해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하지만 의도상 의도상 정확하게 구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야 그렇지만 정확하게 구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대신 의도상 정확하게 구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2번에서 정말 정확하게 구해버렸어 구해버리면 문제가 좀 특이해지는 거지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지금 봐봐 장축의 길이 장축의 절반 장축의 절반을 알았어 얼마니 2분의 5T야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걸 뭘로 표현해 그렇지 A 이렇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점 보통 요새 이렇게 쓰나 초점 간의 거리의 절반 얼마야 초점 간의 거리가 10km니까 절반이니까 5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이용해서 단축의 절반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렇지 단축의 절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B라고 할까 B는 어떻게 돼 그러면 루트 2분의 5T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래서 4분의 25T제곱 마이너스 25 5 끄집어낼까 5 끄집어내면 루트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단 말이야 나오잖아 이게 왜냐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AT는요 이건 뭐 급과정이라고 봐도 되니까 파이 A B잖아 무슨 말인지 가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이 곱하기 A 2분의 5T 곱하기 B 금방 구한 거 5 곱하기 그냥 정리하지 않는 상태로 쓸게 5 곱하기 루트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래놓고 뭘 물어봤어 T제곱 분에 그래놓고 답안지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되고 정리하는 식으로 가야지 T제곱 분에야 그럼 여러분들이 T 하나는 지워지고 이 T는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안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식이 파이 2분의 5 곱하기 5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요게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이렇게 되나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하면은 얘만 사라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결과는요 파이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인가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은 4분의 25파이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근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3번도 간단하죠 왜 이 사람이 4시간 만에 비마을에 도착했다면 보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는가 4시간 T가 4라고 나왔어 T가 4라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봐봐 2번 결과에 의해서 왜 요거는 고스란히 2번에서 구란 AT잖아 그잖아 그래서 A 4 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A4는요 파이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집어넣어 4 4 곱하기 5 곱하기 자 여기다도 4 집어넣어 얼마니 16이니까 4 마이너스 1인가 오케이 그래서 25에다 150 50 파이 루트 3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가 너무 간단해져 버리지 그치 근데 뭐 이거 틀린 건 아니야 틀렸다고 말하기엔 뭐해 그래서 선생님은요 일단은 학교에 의도 읽는 걸 연습이라고 치자 어차피 시험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니까 의도 읽는 연습을 한다면 지금 요 과정 있잖아 요 과정 선생님이 문자로 한 요 과정을 사실은 여기서 해달라는 얘기야 3번에서 대신 3번에서는요 3에서는 여러분들이 T로 접근한 후에 접근 후에 T에다가 4를 대입하는 형태로 가셔도 틀린 건 아니고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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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우리가 T가 4인 걸 알았잖아 애초에 T가 4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또는 장축의 길이가 장축의 길이가 얼마 20이었나 20km 인거를 그냥 아예 가지고 가도 돼 뭐 이거는 상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의도대로 따지면은 얘는 3번에서 요걸 해주길 바라는 거야 오히려 선생님이 거쳤던 가정을 3번에서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럼 2번은 뭘 원하는 건가요 2번은 일부러 막 리미트는 거 안 붙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학교가 아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구나라는 거 이런 의도로 낼 수 있다는 거 경험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 봐봐 T제곱분의 AT잖아 T제곱분의 AT잖아 원래 T가 커지면 T가 계속 커지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10km는 의미가 없지 왜 그럴까 갈 수 있는 거리가 OT란 말이야 그러면 이 10km는 굉장히 미미해 알고 봤더니 T가 T가 예를 들어서 만 년 뭐 1억 년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멀 거야 그렇다면 이 10km 차이는 뭐야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지 오히려 어떻게 봐야 돼 오히려 여기 A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렇게 B가 있다면 거의 상대적으로 거의 붙어있다 시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얘가 갔다 온 거리 요거는 마치 뭐랑 유사하게 된다 유사하게 된다 즉 OT의 OT의 절반을 즉 2분의 OT지 절반을 반지름을 하는 반지름을 하는 원의 넓이의 원의 넓이의 근접한다 또는 근사된다 이걸 원하는 거야 이거를 그럼 여러분들 봐봐 2분의 OT를 반지름을 하는 원의 넓이잖아 이해 가지 이렇게 그치 AB가 굉장히 붙어있을 때 상대적으로 붙어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 면적은 얼마가 되니 파이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파이 곱하기 4분의 25 그 다음에 T제곱 요게 AT가 이 값에 근사된다는 뜻이야 근사표시입니다 근사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T제곱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돼 4분의 25 파이가 나오는 거야 아까 우리도 4분의 25 파이 나왔지 그치 근데 쌤이 먼저 풀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더 완벽한데 쌤 봤을 때는 학교 의도대로 풀라면요 학교 의도대로 하려면 학교가 제한을 걸어줘야 돼 그래서 모의 논술은 참고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정말 이런 답을 원했다면 이런 답을 원했다면 단 AT를 TA식으로 직접 표현하지 마시오 라고 써줘야 돼 써줘야 돼 그래서 쌤이 이걸 여러분들 해제 강의를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의 논술은 모의 논술이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야 대신 중요한 건 뭐야 필요할 때 내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필요할 때 이렇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푸는 능력도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요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의 풀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 대체를 할게 하지만 다 푼 거야 다 푼 거야 자 그래서 쌤들 1차 모의 논술 해설 강의는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뭘 얻어가야 되는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 보는 것만 가지고도 아 한양대 승인 논술인 이런 거구나 그런 여러분들 많은 느낌을 좀 받는 게 좋아 실제로 배워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자 정리합시다